호두가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 연구팀은 비만 지원자 1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호두가 식욕 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를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또 연구 대상자 가운데 호두를 먹은 사람은 식욕이 줄어들면서 음식을 선택할 때 건강에 좋은 것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.